루언스 누운 채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교전에 들어가겠습니다. 훌륭한 지휘였어요, 지휘관. 미루자 한글쎄요 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자기 queda 안전을 쫓아가십니다. 암흥해서 단수는 잘 지내자. 다음은 사탈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구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오직 높은 화력만이 우릴 지켜준답니다 조금 쉬었다 갈까요? 모든 급하면 좋지 않은 법이랍니다 운나 빛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병력이지 전방의 적기에 물체 사격! 모두 다니는 거에요? 결과는 마음에 드나? 중앙정부의 간식이 없이? 이동 중이야 규전에 돌입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에 모두 다니는 거에요? 상황 종료 다음 작전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뒤로! 뒤로! 너 왜 갑자기 멈추면 할래! 이동 중이야 넌 다행히 이 공간에다 이 공간에다 이 공간에다 부자 우선은 그 카드가 이동이 진정 이 공간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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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나 슬슬 방송하러 가봐야 해. 뭐 하고 있는 거야?